두 번째 작전 타입은 MBN 골드 조기줌 매니저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오전 내내 이 내용이 정말 핫한데 다만 주가는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10만 원을 넘어서 11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하고 있던데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11만 원, 12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가 연은 총재들이 매파성 발언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확전 가능성 때문에 유가의 상승과 더불어 주말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리스크, 회피성 매도 때문에 빠졌는데 우리 시장도 오전에 선물 매수했다가 외국인들 선물을 팔았고 실적,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다가 71조에다가 66조의 영업이익, 6천 원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상했을 때 거의 5조 정도를 예상했는데 거의 지금 현재 작년 대비 932%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중요한 건 이러면서 PER이 19까지 내려왔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2분기까지 그러니까 2월까지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는데 흑자전화했군요, 디렘이.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현재 실적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돌아보면 2021년에도 그때 일본에서 5점, 진도 5에 지진이 났을 때 그때 자동차 관련 전장용 반도체가 르네사스나 NXP라든가 이런 쪽이 정지되면서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 상승이 나왔거든요. 2021년에 삼성전자 실적이 51조가 나왔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전장용 반도체를 못 만들고 쇼티지가 나면서 디렘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듯이 대만에 지금 현재 지진이 났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곧 다음 TSMC에서 다시 가동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TSMC의 가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만의 주변에 굉장히 많은 패키징 업체라든가 부수업체들, 기업들이, 중소기업들 대만은 대기업이 혼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이 많듯이 그 많은 기업이 제대로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느냐 소부장 기업들이 그만큼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일본도 르네사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지진이 금방 될 것 같지만 굉장히 한 6개월을 오래갖고 반도체가 그만큼 호황이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지금은 대만발 악재에 의해서 마이크론도 2분기 가격 디렘 협상을 하다가 스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쇼티지가 나고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렘 가격이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2021년도 그렇고 제가 증권회사에 있을 때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10만 원이 아니고 12만 전자도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증권가에서 제시한 11만 원 그 이상 12만 원까지 가능성도 보고 있다. 오늘은 쉬어가지만 앞으로에 대한 전망, 긍정적으로 해볼 수 있는 삼성전자였고요. 그러면 오늘 또 하나 강한 섹터가 국제유가 관련 주잖아요. 유가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가 그 시기에 같이 또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국내장에서 정유주들이 강합니다. 당분간 주도주 될까요? 주도주가 될지 안 될지 저는 확실히 확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말에 지금 이란하고 산유국이거든요. 그래서 확전이 된다면 유가는 100불 넘어가는 게 확연한데 또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어쩌면 화해 제스트로에서 휴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휴전하기 전에 가장 치열하게 한 번에 데미지를 입히지 않았나 이란에다. 그러면서 중간에 화해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제 생각은 개인적 피셜인데 또 그렇지 않고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러면 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찬 마크입니다. 주도주까지는 아니고 제가 가장 주도주가 되더라도 약간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주도주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정유 관련주들까지 확인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리뷰 먼저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 기가비스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 저희가 편입을 했었고요. 수익률은 19%가량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SKC 자회사 앱솔릭스에서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이제 퀄 테스트가 된다면 정식으로 납품하는 거고 중요한 건 SKC 말고도 유리기판을 하는 회사에서는 결국에는 기가비스 제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판 검사 PCB 검사를 하고 있는 글로벌 1위의 회사이기 때문에 3마이크론의 자동 방학 검사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리기판 관련해서 2마이크로미터의 자동 검사기 그러니까 사람이 검사하는 게 아니고 기기가 아니고 자동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는 자동 검사기를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글로벌하게 여기밖에 없거든요. 유일하게 세계 최초로 3마이크론을 개발했고 지금 2마이크론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SKC 말고도 다른 해외 업체들도 기가비스를 쓸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이게 유통주시수가 봤더니 300만 주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제 거래량과 오늘 거래량 180만 주, 오늘 50만 주 거의 절반 이상이 거래됐고 현재 조금씩 이제 유통 물량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영업이익률이 38%다. 그다음에 부채입률이 10% 이하다. 초우량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대만에서 여러 가지 패키지 업체가 지금 공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와 관련된 수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장의 기계가 멈췄다든가 고장이 났다면 그 PCB 기판 수리기를 또다시 대만에다가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가비스는 대만 지진에 또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퓨리 또 점검을 해야겠죠. 편입하고 나서 17%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핵심 소재 신노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후속 전략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만 주 주통 물량밖에 없는데 어제 300만 주, 오늘 200만 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횡보하다가 바닥 탈출하고 있고 이게 이제 돌파하면 많이 갈 수 있는 주식이고 또 하나는 글로벌하게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EUV용의 케미칼을 만들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텔하고 두 편에도 납품을 하고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캐파 증설 지금 현재의 캐파 증설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충남에다 캐파 증설하고 있고 이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시작이다. 돌파하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바이오 메딕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입하고 나서 7%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의 조정이 길어져서 지금 매일 후속 전략을 주시는데 불안한 심리를 위해서 오늘 추가 코멘트 좀 주시죠.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늘고 있고 지금 오늘도 보면은 이제 중간에 DB 증권에서 어제 27만 주, 오늘 5만 주 나왔고 오늘 신환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고점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물려있던 한 달짜리 물량이 팔 수 있었는데 빠져서 못 팔았다가 지금 올라오니까 팔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누군가는 잡아가고 있더라. 하면서 5월 달에 이제 임상 결과 발표가 나오면 이제 퀀텀 점프가 가능한 주식이고 파킨슨병 치료를 하고 있는 체포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교 회사가 이제 블랙락이라고 블루락이라고 이제 1조 3천억의 가치를 이상을 평가받고 있는데 현재 2천억도 안 된 회사다라는 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S바이오 메딕스 임상 결과를 저희는 기다리면서 계속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 도와드렸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금요일 마무리 잘하고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종목도 공개해야겠죠. 첫 번째 기준 종목 만나보시죠. 유리기판 관련 줄을 하나 더 담아보겠습니다. JNTC인데요. 모멘텀 한번 드려볼까요? 여기가 이제 3D 커버 글라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도 할 거야. 우리 유리 잘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커버 글라스를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데 대부분이 중국을 커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휴대폰보다는 중국 커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 3월부터 중화권 스마트 커버 글라스 물량이 실적이 반영됐습니다. 그 전에 중국에서도 애플이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최근에 애플이 안 팔리면서 중국 휴대폰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그와 관련된 작년 3분기부터 매출이 나오면서 흑자가 다시 돌아섰고 올해의 영업이익이라든가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예측하는 게 지금 현재 5,400억의 매출액에다가 영업이익을 1,00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한 9,400억 정도 되는데 그만큼 이제 실적이 턴으라운도 했고 중화권 스마트폰 늘어나는 상황에서 작년에 이제 2024년에 스마트폰 고객사가 한 8천만 대 팔 거라고 얘기하는데 내년에는 1억 대 넘어갈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2000 유리기판 사업을 진출하는데 이제 2027년에 이제 양산을 목표로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JNTC도 이런 걸 한다면 유리기판을 한다면 기가비스의 장비를 다 도입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오늘 시장도 유리기판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데 한번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가비스 그 이외의 관련 유리기판주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목표가 한번 설정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회어, 대폰, 커버, 글라스, 그 다음에 카메라, 윈도우 그 다음에 웨어러블, 차량용, 폴더블, 초박막, 유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6개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이제 여기서 뚫는다면은 이제 시총이 이제 1조를 넘어섰고 지금 현재 중대형주들이 좀 잘 가거든요. 그래서 갔던 주식이 더 가고 있고 거래가 터지면서도 장대양보, 오늘 약세장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만 원까지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1만 5천 원입니다. JNTC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 라인은 1만 5천 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해서 기대감이 높은 첫 번째 종목이었는데요. 다음 종목도 저희가 만나봐야겠죠. 휴대폰 부품주에서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익숙하신 인터플렉스예요. 조기준매니저 포트 안에서 강력한 수익을 한번 경험했던 종목인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매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충분히 조종을 얻습니다. 제가 1월에 1만 원대에 추천드렸는데 거의 2만 원을 짓고 빠졌기 때문에 조종이 길었고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관점이고 그러니까 눌림목이 많이 길었지만 충분히 조종을 거쳤고 가격도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1만 5천 원 때까지 떨어져, 1만 4천 원 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 A14 관련해서 지금 현재 판매 계속되고 있고요. 1분계, 2분계도 점점 늘어나는데 이제 2분계 갤럭시 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도 갤럭시 링이 시작을 할 거다. 그러면서 증권사에서 저평가 구간이다. PER7밖에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월 26일에 계산했었더니 PER7.4밖에 안 되는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다시 도답했다라는 관점에서 보고서가 나왔고 이제 S24에서 디지차이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연성 회로기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폴더블, 웨어러블 시장이 열렸을 때 엄청나게 수혜주고 XR 기기가 판매가 늘어난 다음에 수혜주인데 그와 더불어서 아까 갤럭시 링, 삼성도 갤럭시 링을 만들지만 많은 중국 업체들, 해외 업체들도 모방 제품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는 고려아에는 자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7%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고려아인 그룹들이 당연히 부채비율이 낮죠. 부채비율이 36%대밖에 없고 유보율이 1800%다. 우량한 회사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 보시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 증가도 예상되는 상황, 현주가가 역사적 저점 수준이다.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합니다. 가격 전략은요? 2024년에 영업이익이 한 300억, 400억 정도 나올 거고요. 매출액도 이제 5,4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충분히 급등을 했다가 긴 기간 동안 조정을 거쳤습니다. 어제 장대 양복 나왔고 이러면서 조금씩 거래가 줄고 있지만 기관들이 다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팔 만큼 팔았고 외국인 지분율도 3, 4%대, 5% 이하로 널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 매집 들어오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휴대폰 부품과 더불어 갤럭시 링 기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집해도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총이 3천억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3천억대 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집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다시 한 번 2만 원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인터플렉스 만나봤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잡고 가겠습니다. 손절 나이는 12,000원 기억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또 무료 방송 시간이 5시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시간의 변동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은 5시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어떤 내용 공개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설명드릴 거고 기가비스가 과연 유리기판을 해서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5시에 유튜브 MBN 골드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단기 테마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포트 안에도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특히 기가비스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내용 필요하시다면 오늘 5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세 번째 작전 타임이 기다리고 있죠.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시죠.